아아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봤나요? 네 네 뭔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뮤직비미팅 하니까 좋네요 맞아요 어 어떻게 봤어요 다들? 재밌었어요? 그럼 괜찮아? 아니 되게 저희 오랜만 아 오랜만? 원래 저희 활동 때 뮤직비미팅 하는 거였는데 좀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랜만에 본 만큼 기대도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 맞아요 깜짝 놀래시는 게 많아서 루씨 손을 꼭 잡고 그래도 근데 무섭지만 좀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렇게 진짜 크레딧으로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? 아 내용은 무서웠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까도 데뷔실 들어가서 아직 마음이 어벅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도 소감을 네 말하겠습니다 어 어 진짜 어 진짜 어 어 계속 집중하고 봤는데 너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어 마지막에 너무 마음이 약간 뭉클해지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맞아요 그 내용이 되게 강력하고 또 뭔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어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좀 강력한 영화를 봐서 그런지 어 보면서도 내가 진경언니를 이렇게 자동해줘야 되는데 나같아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 되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장면 하나하나 네 이게 사실 좀 무거운 소재를 다뤄가지고 저는 이거 예고편도 안 보고 왔거든요 원래 영화 볼 때 뭔가 줄거리 찾아본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딱 봤는데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뭔가 힘들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고 또 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안아야 한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액션 이런 거 뭔가 좀 멋있었고 되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각자 뭔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저는 그 그 간호사 보건사로 나오셨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간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긴 한데 그 마지막 거의 그분쯤에 그 어딜 달려가요? 그 끝을 달려가는 중에 그 여자분이 그 애기한테 그랬잖아요 엄마 보러 갈 건데 하고 싶은 말 있냐 했는데 애기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무서울텐데도 웃긴 막 바들바들 이러면서 뭐 뭐지? 되게 되게 강하게 엄마를 다시 만날 거다 라는 그런 의지가 좀 되게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한 번에 이제 마음에 콱 이렇게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애기가 무서울텐데 되게 그렇게 납치한 유괴공들 정말 나쁜 사람들 라는 것을 정말 한 번 더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호해지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깐 달력 달력은 내려가야 돼 보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 보면서 진짜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또 기억 남는 게 그 사실 저는 그 분 나오셨을 때 있잖아요 딱 처음 이제 유괴범들 사이에서 배우님 나오셨을 때 기생충 나온 배우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뭔가 그 연기력에도 진짜 깜짝 놀랐고 소름 돋아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딱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강혈 씨 응 저도 그 봄인 남자분이 나온 순간 그 찌르시시면 찌러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진짜 표정이랑 그 말투랑 다 이끄지지가 않아요 진짜 트라우마로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너무 몰입이 잘 돼서 네 너무나 서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처음 그 납치된 아이의 엄마가 그 경찰 어머니한테 그 그 아들이 납치되면 뭐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진짜 동감되면서도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 담은 것 같아서 너무 기억이 나갔습니다 혹시 와우들 중에 진짜 임팩트 쎘다 하는 거 있으신 분 전부 전부 다죠? 그렇긴 해요 대답 좀 네 다들 이 영화 보고 충족이 금치 못 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되게 스릴도 있고 흥미진진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같이 사실 나와서 또 영화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코로나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저와우들이랑 또 뮤비 팬미팅 가졌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은 무대는 또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영화 또 나마 같이 또 쉬는 시간 즐기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보면서 뭐 드신 분 계세요? 아 아 아 팝콘 팝콘 드셨어요? 네 아 네 그때 전에 뮤비 팬미팅 했을 때는 시식이 안 돼가지고 저희 다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냥 영화만 봤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팝콘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팝콘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저번에 할 때도 되게 뭔가 영화관이 되게 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적이었을 때 팝콘 먹는 깨짝 이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먹으면서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제일 열심히 먹더라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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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또 재밌는 게 또 준비가 돼있는데 그렇죠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좀 약간 추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가져다주시죠 이거 뽑으면 이제 불가로이티가 있는거죠 네 이거를 그래서 한 명씩 한번 우선 뽑아볼까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 알죠 굉장히 금손이에요 역시 핑크 알려주세요 2열의 3번 2열의 3번 2열의 3번 누구있죠 어 어 어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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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직접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가세요 맞아요 이거 달려볼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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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다은이 복 맞아 아 떨리겠다 기쁘신가요 아 반응이 좋네요 넥스트 우연 나는 바람색 아 이게 침란별로 그 열이군요 아냐아냐 내가 해봤어 응 아이 열 8번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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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2 8 8 한 번 다시 볼까요 오케이 네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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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디 계세요 어른이 갔어요 아 아 아 그 얘기구나 아 제목이 꽤 아주 귀여운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되게 뿌듯하죠 드리고 오면 뭔가 드리고 오면 다음 안 보고 봐야지 G열 12번이요 아 많이 보는 나오네 직접 출발 출발 뭔가 롤러코스터 같지 않아 뭔지 알지 출발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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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춥소 이 벽에 붙여서 오게 되는 그런 간식 우리 아예 아 표시의 느낌이 안 보여서 아 예쁘게 가져주세요 다음 다음 제가 나 안 보고 올 거예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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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J열의 10번 10번? J 없어요? 9번 하지 9번지 9번 났는데 9번지 9번 아쉬워요 F열 3번 F F열 대달 F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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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 너무 아름다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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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F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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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폴라가 또 오늘 특별한 게 오늘 완전 따끈따끈한 게 찍은 거거든요 갖고 싶으세요? 네 네 그쵸 네 근데 아직 더 남아있어요 이거 다 이거 선물 맞죠? 선물이랑 같이 이제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그러면 단체로 뽑아야 되면 그러면 우리끼리 또 한번 미니게임을 해서 그 일찍 된 사람이 뽑아서 마무리 드리는 걸로 좋아요 그 게임 추천받을게요 요즘 게임 좀 재밌는 거 있나요? 간단한데 빨리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거 루치 게임 아 아 아 이 루치 게임 루치 게임 아 칠석부 아 칠석부 아 이게 두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아 그럼 눈치키면 갈까요? 해볼까요? 근데 마음날 시작해줘야 돼요? 그래 시작해야 돼요 시작! 1 2 3 3 어 그럼 왜 꼴찌를 뽑는 거예요? 꼴찌를 뽑는 거예요 그래 민서가 하자 민서가 뽑는 걸로 민서가 뽑아요 마영 어쩌봐 좋은 기운이 재미있다 그니까 이거 오랑색 어 같이 갈까? 어 좋아 다 같이 갈게요 뭐지 저도 F열 뽑았어요 아 마영 그래 F열의 8번 와 아 축하해요 와 하나 찍을까? 하나 찍어요 하나 찍을까? 하나 찍을까? 우와 이 마이크 되게 멀리까지 나온다 신기해 와 안녕하세요 안녕 오 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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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재밌게 봤어요? 어 아우 아우 나도 이렇게 입 벗고 왔다고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한 개 더 넘었죠 네 이번에도 임시 어 임시 임시 아 임시 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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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번에는 꼴찌 루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나언니 첫 번째였잖아요 나나언니가 뽑는 거 어 아 원해요 워내어 기다려봐요 제가 제가 아이티오로 뽑아서 이거 안 돼? 아이스 라이스? 운명에 맞게 G도 안 나왔나요? H랑 G 진짜 나와 나왔어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? 6번 6번? 1번? 12번? 6번, 12번 사이에요 H9번 왜 이렇게 싫어 이거 들고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맘다파던 진짜 이렇게만 백작물 찍어서 드리고 싶다니까요 약간의 희수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토끼다 토끼? 아 토끼 귀여워 귀엽네 누군지 안녕 좋아 그렇게 그렇게 달콤하 아 봐봐 맞아요 아 아 아 아 저희가 이제 포토타임이 있거든요 개인으로 먼저 해볼까요? 네 포토타임을 하면 그냥 찍어주시는 건가요? 아 아무튼 찍어줬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루종일 찍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개인으로 한 명씩 한번 아 신기하네 뒤에서 나오고 있어 아 저희가 오늘 본 소감을 표정으로 나타내는 거 어때요?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포즈 그걸로 갈게요 포즈? 네 짱 지금 감착되어 있어요 저희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과몰이 됐어요 똑같이 귀 맞고 있어 아 진짜 되게 예쁘잖아 아 어 아 진짜 난 귀 맞고 가야 되는데 언니는 뭐예요? 나는 화난 거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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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음 나는 좀 움직여있는 아 아 그래서 헉 진짜 약간 어깨가 올라가긴 하더라 어느 어 순간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게 좋네 어깨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180도 몸이 막 뛰어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드나지럽던지 계속 안 보고 봤어요 집중 집중 저는 언니의 손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서 언니가 몸을 틀 때 또 다른 손으로 눈을 막아주고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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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아요 근데 사연이 눈은 안 가려줬땐 눈까지 이렇게 가려줬어 아 혹시나 아 그래서 아 아 어쨌든 저희 포즈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포토 포토 하나 더 쌍콤한 거 할까요? 좋아요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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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꼬마는 주인구죠? 그래 쌍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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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쌍콤 네 details 쌍콤 좋아요 Sciences 세라 너무 잘봤어 roman 눈이 본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영화도 같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네 진짜 뭔가 영화 제가 혼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진 얘기를 나눈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우들이랑 같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한순간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너무너무 특별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 두 번째 이렇게 우리 미팅 같이 해보니까 첫 번째 할 때보다 더 편하고 더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와우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영화 장르가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슬픈 영화도 있는데 그런 장르의 여러 가지를 함께 같이 여러 번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추첨 이벤트까지 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우들 무서웠던 와우들도 있겠지만 저희의 에너지로 그 무서움을 저희가 날려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우들이랑 오랜만에 영화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저희 폴라로이드랑 추첨 그거를 직접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오늘 따라 이 반쪽 하트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? 반쪽 반쪽 나머지 반쪽은 와우들이 태워줘요 우와 나연아 왜 오늘은 무대 안 할까? 오늘 저한테 물어보시면 무슨 이유죠? 네 그냥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여기가 약간 협소하기도 하고 뭔가 뮤비 프리미팅이라서 그쵸 그래도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신발이 미끄럽나 봐요 그런 네 그러나 여러한 이유로 아쉽게 무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팬싸요 이런데서는 또 대면으로는 많이 보여드리니까 이번엔 또 이 색다른데로 같이 즐기만 되죠 감사합니다 또 멀리까지 와주신 와우들 너무 고맙고요 또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우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할까요? 네 어 이렇게 뭔가 아늑한 영화관에서 같이 무서운 영화를 또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뭔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이런 추첨을 통한 이벤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래 가요 네 저는 짧고 이렇게 딱 한 마디 어 이거는 부담되었네 아주 하나 둘 셋 너무 사랑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저인가요? 네 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진짜 진짜 저도 너무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 오늘 들어가서 푹 자고 우리 또 만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와우들이랑 같이 가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사랑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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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지막 인사 할까요? 네 활기차게 내일 무슨 요일이죠? 목요일 네 네 목요일이래요 다들 목요핑 하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사랑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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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와우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하트야이에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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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 미끄럼틀? 뭔가 보고 있으니까 다 쏟아서 내려오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? 안녕 너무 좋은데? 나 미끄럼틀 좋아해 나도 좋아해 한 번 타고 가세요 다칠 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고 알겠죠?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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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엽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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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